아스터나윈 아스터나윈 선수 아스터나윈 선수 본인이 볼을 빼앗긴 이후에 힘들어 보이는 대전입니다 파투나 김혁 선수의 수비 가담을 조금 부담을 크기 위한 아스터나윈 다시 정면에서 민주령 슛 어느새 달려들어서 세도하고 압박을 하는데요 앞쪽을 연결 왼쪽을 연결합니다 김윤도 반대쪽 아스터나윈 본인이 뒤로 갔어요 자신의 생각보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패스 연결이 좋았고요 김윤도가 치고 들어가다가 반대쪽을 봤거든요 아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아스터나윈 아스터나윈 한번 멈추고 아스터나윈 오오 네 수비를 자 무너뜨리고 반대쪽 슛 골 Он 아스터나윈 아스터나윈 멈춘 크로스 연결 아스터나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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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시죠. 아스나위에 크로스! 이 슈팅이! 자 이상민의 패스에 온 여러분! 아스나윤을 또 달립니다. 아스나윤! 자 속도를 붙입니다 아스나윤. 자 뒤쪽으로, 띵기를 얻고 있는 아스나위 또 나와 있어요 아스나위 선수 쌓고 있어요. 아스나위 쪽으로 아스나윤! 번대쪽 슛! 슛!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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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함을 보내는 안산입니다. 자, 스나이 선수 드디어 대로만에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. 자, 스나이 선수 지치지도 않아요. 여기 4번의 크로스, 10세민의 왼발. 이렇게 대전을 상대로 대 작은 배 안산이 거함.